프렌디, 페퍼, 하이! 오늘은 저랑 친한 언니 오빠네 오랜만에 놀러 가고요. 이 언니 오빠는 제가 일하다가 알게 됐는데 거의 지금, 처음 알게 된 거는 10년 정도 됐어요. 완전 거의 어릴 때, 그때는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어른 같은 느낌이라서 막 그냥 안면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, 어쩌다가 또 친해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진짜 친구같은 거예요. 공원 같다 진짜 이게. 낙엽이 너무 예쁘지? 어. 근데 이거 언제 치워? 일부러 안 치웠어 지금 예뻐서. 그니까. 원래 항상 이 나무랑 낙엽이 같이 떨어졌어. 근데 우리 이상하게 얘네들은 왜 파래 아직도? 얘는 지금 단품도 안 들었어. 어 그러네? 어 이상해. 뭐야 쟤 혼자 계절이 달라? 뭐야 얘는 완전히 다 떨어졌어. 그러네? 얜 또 너무 많이 떨어졌네? 어. 이거 마늘병 올리고, 먹으면 초장 먹어야 돼. 오케이. 과메기. 아 이거는 무슨 라면이랬죠? 이거 무슨 라면이야? 아 틈새라면. 틈새라면. 과일이라면. 과일이라면. 아몬드도 들어갖고. 재밌잖아. 아몬드도 들어갖고? 재밌잖아. 거의 안 마셔. 어. 너 혹시 우리니까 그거 가만히 두지. 맛있거든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는데? 네. 초딩 입맛이라서 이거 좋아해. 어 약간 꾹꾹. 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atesack h2 우리 하잇. 나 뭐해. 화가 많아요 저분은. 이리 오세. 하 잘 이리 와.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벽을 잡는 거야. 오우 겸치 대박이야. 여기 미쳤어. 지도라. 어 어때 그거 어때. 우와~~ 막걸리 일종의 에다 강렉치 촬영세상 방금도 한 10초 정도 완벽했어 와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카파오 무쌉 카파오 무쌉? 응 무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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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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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올라가자 알지 올라가 갑시다이 정글 타먹 정글 타먹 정글 타먹 직진 직진 택시같다 택시 오프로드 택시 택시 아 이게 색깔이 왜 안당긴다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는 안포스인데? 지금 벌써 춘천이 오 그렇지 와 진짜 잘간다 이 상황 네 도착하셨습니다 내가 왜 던져라고 애들 간식을 안 채우는 줄 알지? 그래미다! 너랑 하이랑 차이 타고 주워줄까? 응 준 걸 내가 던져줬더니 지금은 막 아무거나 달래. 아무거나. 이거 던져, 이거, 이거, 그러면. 찾았어, 찾았어. 찾았어, 찾았어. 너덜너덜해졌잖아. 이거 봐. 됐어, 이제. 너무 멀어. 일로 와. 이거다, 이거다. 못 찾았대. 찾았대, 찾았대, 찾았대. 모르겠어. 비슷해, 다 비슷해 보여. 다 비슷해, 지금 못 찾겠대. 보통 돌 같은 건 딱 똑같은 걸 찾으면 돼. 맞아, 맞아. 자, 휴. 어?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어? 어? 하하하하. 지금 하늘 되게 이쁘게 나오지? 어, 뭔가 멋있어, 하늘. 짠. 이런데 갈 때 약간 그 시골집에서 뭐 태우는 냄새 있잖아. 장작 태우는 냄새. 그런 냄새가 나오나 보네. 자, 오늘의 사육. 살짝 놀고 기다리고 있어요. 아이, 너무 귀엽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거 같아. 아, 거의. 오, 맛있어. 음. 아, 왜 그렇게 된 걸. 왜 그렇게 된 걸요? 왜 그렇게 된 걸요? 아, 100번, 100번. 100번 지납니다. 아,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아침 잘 먹겠습니다. 저희 가족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근데 저는 좀 뻔하게 찍는 건 싫거든요? 근데 세팅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테스트부터 한 번. 네, 맞아. 손님이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. 하하하하. 저기. 아, 네네. 저기, 저기. 으아! 크하핳. 야! 응. 근데 되게 좁아할 거야. 응. 아. 소모야. 아, 귀여워. 우리 어디 가? 놀러가요. 바람 쐬러가요. 오 널찍해 아니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귀여워 표정 봐 진짜 귀여워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사야될 것 같은데 예뻐야 봐봐 아우 귀여워 너무 부드럽다 아 귀여워 예뻐 봐 시시 이래 이렇게 잘 먹네 내 지급해가 안 돼 왜냐면 소야 나 답을 먹고 싶겠다 셋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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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 귀여워 이건 괜찮다 근데 색깔이 맞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싫어 와 아 싫어 싫어 이 옷 너무 귀엽다 뭐예요? 이거 흐리타이에요 이리와봐 어떡해 이리로 와봐 일나러 같이 있게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엄마 엄마 우리 인터넷 집사인데 인터넷 집사 우리 인터넷 집사 우리 인터넷 집사 너무 잘 먹는데 너무 잘 먹는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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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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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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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 5등 3대 5 5 5 귀여워 지금 여기서 산 카시트 여기다 깔아봤어요 귀여워 색깔 너무 이뻐 편하지? 폭신하지? 모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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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몽이라고 되어있는 브랜드고요 사실 저는 땡땡이를 더 사고 싶긴 했거든요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거여서 미듐 샀고 그냥 평소에 물 먹일 때 그냥 가루에 타 가루 타줘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뭐 결국에 뭐 살게요 둘 다 샀어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아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유니큰2? 색감이 여기선 좀 잘 안당기는데 아무튼 큰 접시는 배송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이벤트로 뽑은 거고 머니디쉬 새로 토끼 눈웃음이 사람 거랑 강아지 거랑 커플로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쓰는 바라클레버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 날이어서 둘 다 한 번 잘 거야 여유있는 하루 오랜만에 여유를 보내보았어요 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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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라는 말을 또 지금 한 천 번 아 나갈 건데 앉아 앉아봐 또 달라고 나갈라고 언니랑 이 전 Industry는 낮다... 나가라고? 근데 나가라고요? 나가라고요? ㅎㅎㅎㅎ 이 돈은 내 새끼대 5분 뒤 나가려고 나가보었습니다 왜? 왜? 나가보션디? 어떤거? 하지마 역시 추우니까 아무도 없어요 how do you tell me? ств어야 한다 such a fire 하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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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너무 좋아 다진 마시기 다진 마시기 모짜렐라 다진 마시기 다진 마시기 다진 마시기